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자녀 교육법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강서구가 강서학부모아카데미 일리탄 호응에 힘입어 오는 11월 5일 더 라이브 3탄을 진행합니다. 더 라이브 3탄은 MBC 공부가 머니 프로그램 이병훈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와 MBTI 성격 유형별 공부 동기부여와 중등 과목별 학습법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. 참여를 원하는 구미는 11월 3일까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자에 한해 강의 전 유튜브 링크가 문자로 전송됩니다. 신청한 구미는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채팅과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코로나에도 식을 줄 모르는 학부모들의 교육 열풍으로 더 라이브 2탄은 2,8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